초과자 물을 대기 음료 트와이 오지 고춧가루 멈추 제거 mitig기 식용유 물 닭고추 소금 대파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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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저는 귀찮아서 진미채 안 자르고 그냥 이렇게 묻혔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거 이렇게 먹기 좋게 잘라야지 이렇게 먹으면 어떡하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도 자르기 시작했어요 진미채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이거 보고 하고 있어요 레시피북 자 먼저 마요네즈 넣고 버무려 준다 마요네즈를 넣으면 진미가 부드러워지더라구요 대충 비비고 이제 양념장 만들어야 겠어 백종원 셰프님 레시피 고추장 3분의 1컵 이 정도면 되겠죠 대충 고춧가루 1 4분의 1컵 뭐 컵으로 했을까 숟가락으로 가르쳐 주지 어렵게 에이 이거 좀 더 설탕 1 4분의 1 물 넣고 끓여야 겠어요 이 대충 넣는 이 레시피 이게 바로 엄마의 손맛이겠죠 흐흐흐흐 흐흐흐흐 맛을 한번 볼까요 아 뜨거 아 뜨거 음 음 맛있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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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어머니가 아프셔가지고 사 환장 좀 몇 가지 해서 드리려고요 뭐가 좋은 부족하다 싶더니 을 참기름 안넣어서 참 기름 폭태 이렇게 듬뿍 고소하게 이렇게 하니까 좀 촉촉하네요 아까 처음에 간봤는데 이게 뭐지? 큰일 났다 하겠는데 이제 제대로 된 향이 나는 것 같아요 먹어봅시다 음! 맛있어! 이건 우리 어머니 담아드릴 통 어머니 혼자 드시는 거라서 더 많이 못 드시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드실 만큼 이정도만 담아서 드릴게요 또 너무 많이 담으면 맛이 없어 부족하게 담아야 조금 더 맛있게 느껴지겠죠? 부족하게 담아야 조금 더 맛있게 느껴지겠죠? 양파 이 방은 너무 많았지? 누가 보면은 시어머니한테 잘하는 며느리 가다보이겠다 그게 아닌데 대파를 넣으니 얇은 매운 액젓 일반 액젓 야채 매운 액젓 갈대박 물 마늘을 구워가지고 꿀 넣고 그냥 그렇게 만들어 주는데 또 어머니는 또 이렇게 견과류도 넣고 건강식으로 아 이거 견과류 부숴야 되는데 이거 통째로 넣었네 이거 이래야 되겠나 이래가 간장 하나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엄마의 손맛 들어갔는데 간장 2개 해야 될 것 같아 설탕 청주 없어서 미림 넣고 빠르게 볶다가 불을 꺼라 올리고당 나는 저는 알룰로스 견과류 너무 큰 것 같죠 이거 호두 이거 통째로 뜯었다 우와 그래도 우리 어머니 이가 튼튼하시기 때문에 조심해서 드십시오 우리 남편이 통깨 좀 너무 많이 넣지 말라고 그럼 저어야 예뻐보이고 맛있는데 음 맛있다 아 아 아 으 으 으 저 평소에 너무 어머니한테 못해 봐주고 사제의 마음으로 오늘 반찬을 준비를 했어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뭐 이러면 안 넣어 이거 다 떨어진다 으 으 으 으 으 으 잘라서 드려야 돼 저번에 그냥 드렸더니 이것도 시구시도 잘라야 된다고 요리를 요리를 어머니한테 많이 배웠어요 드라마 며느라기 그 보셨어요 카카오 티비에서 했던 건데 그걸 보고 제가 조금 으 으 아 정말 나도 이 우리나라의 이 며느리가 꼭 해야된다는 반항을 좀 했어요 으 으 연락도 안 드리고 왜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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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해야 돼 뭐 그런 생각 좀 호로 자식 이런 호로 자식 얘기하다가 이거 시금치 좀 너무 짜게 묻힌 것 같아요 밥 많이 해서 드셔야겠어요 어머니 보험해 이 으 5 으 으 이거 지난번에 만들어 먹었었는데 너무 맛있어 가지고 부드러워서 입에서 살살 녹 더라구요 어머니 이렇게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살짝만 헹궈내고, 쪄야 겠어요 오늘 칼질이 좀 잘 돼요 멋있다 알록달록 홍고추 지난번에 간장을 조금 너무 많이 부었는데 좀 짜더라구요 정량 정확하게 떨면서 지금 딱 4스푼 정확하게 3분의 2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쵸? 요리하면서 성격이 나오는 것 같아요 꼼꼼하지 못하고 덜 바리같이 시초 맛술 2 굴소스를 넣으라고 되어있는데 굴소스 생으로 먹으면 안된다고 적혀있어서 일단 굴소스 패스 굴소스 패스하고 물 4 하나 둘 셋 넷 굴소스 안 넣어서 맛이 어떨지 굴소스 굴소스 젓가락으로 잘 익었나 쑤셔벙 아직 좀 빡빡하네 조금 더 쪄야겠어 뜨거라 잠등분 제일 예쁜 배추는 어머니꺼 소장 다 드려야 되겠다 한 번 더 만들어야겠어 부어먹고 싶다 마지막 전을 보여줬어요 다 드려야겠다 한 번 더 만들어라 찹쌀떡 짜파게티 소장 양파 소장 찹쌀떡 소장 찹쌀떡 그래서 처음에 진짜 요리도 하나도 못하고 살림도 못하고 어머니 얼마나 내가 그랬겠어요 진짜 못했어 제가 내가 너무 못해가지고 그래 참 전 구우면서 옛날 생각 많이 나네요 지금 봐 땀이 줄 속옷에 이렇게 알죠? 줄 떨어지는 거 아 더워요 왜 이래 갑자기 덥지? 샤 다 됐습니다 짠 이야 너무 이쁘다 이거 사진 한번 찍어야겠어 우리 친정엄마 보시면은 우와 칭찬하시겠다 우리 딸 도시락 통에다가 한참 넣고 미역국도 넣으려고 좀 예쁘게 안 담긴 이게 세 개 하면 저 없지 네 개 호박은 다섯 개 탁 탁 탁 탁 탁 탁 탁 탁 탁 놈 또 한번더 그려 lifster 따뜻하게 spit 고운 병에 담아서 붙여야겠어 어떡하나 이렇게 그려야겠어 어떡하나 지금 아, 맛있게 드시게 해주세요. 됐습니다. 이제 저는 출발하겠습니다. 옷 갈아입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